현남님 모시고요 두번 두번 해야지 힘들어서 그 다음에 대응에 슈퍼형님 그 다음에 혜리님 눈눈님 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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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하기 전에 강사님들끼리 순서를 정할거에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재미뽑기를 할게요 스태프들 재뽑기 나와주시고 뽑는건지 하나씩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남은걸로 하늘로 가겠습니다 몇번 걸렸습니까 5번 1번 1번 3번 7번 순서대로 6번 4번 순서대로 그럼 몇번이죠? 2번 2번이 바쁜데 순서대로 앉아주세요 1번 2번 2번 3번 됐나요? 자 심사는 저희 모바일로 강사님들이 자기꺼를 빼고 할거에요 자기꺼를 빼고 1번부터 몇번까지 등수를 정하면은 나중에 집계를 해서 1등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파트너를 뽑도록 할게요 1번 캐리님 나와주시고요 파트너 모닝손으로 빨라꺼 해야겠죠? 1번 자 닉네임 연옥이님 나와주세요 자 1번으로 뽑으셨어요 자 그럼 노래를 재미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이님이 노래를 뽑아주세요 연옥이님이 노래를 뽑아주세요 자 연옥이님 노래 노래를 랜덤이에요 사랑 사랑이래 자 그러면 준비할까요? 자 여기 모아주시고요 자 춤출 준비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저렇게 해서 한번 나머지 심사연 심사연 잠깐만요 되게 춤춘진 않아요 심사연 심사연 저 혹시요 나머지 심사연 저 챔피언데 심사연 벌벳 좀 주시겠어요 한번 자 카톡을 안 하시는 분 있구나 여기 아 여기 장한데 카톡을 안 하시는 분이 세종류에 나와서 편입견 선입견 이렇게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준비되면 음악 주세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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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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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where the folks, 자, 가시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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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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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조선수표 텔리스 텔리스랑 사진 찍을게요 다 같이 나올게요 저스코 비장 선수표 비장 공원 걸 상기 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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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리듬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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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